안녕하세요 평영입니다. 오늘 제가 한 번 더 저번에 이어가지구 그 뭐였더라? 실험을 해볼건데요. 일단 피가 없으니까 자도록 하죠. 음.. 또는 좀 더.. 일단은 좀 배고픔이 달았으니까 요리를 할 수 있죠. 찐감자.. 죽은 못만들고 강환되는.. 이게 뭐지? 연료.. 일단 하나를.. 어.. 이거를 챙깁시다. 아니야 이거 먹자 그냥. 먹고.. 밖으로 나가서 이번에는.. 안이도가 어렵네요. 별 한 개 여기는.. 별 한 개가.. 여기로 가봅시다. 아닌가? 아냐아냐아냐.. 저거 같은데 데빈이가.. 막대에 들은거 맞아? 한 번 더 하고.. 갑시다. 나가나가.. 다시 오줌박지로 돌아와서 아! 아 도둑이 들었대요 수리 아 진짜 수리 했어야 했는데 멈출 수 없죠 멈춰갔냐 장착 아 장착 안했었구나 만들죠 또 만들고 아하 망가지기 쉽대요 못하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만들어봅시다 여기가 어머니가 만들어봅시다 어머니가 만들어봅시다 방어로 뭐있나 어... 다시 여기... 아 먹을글도 먹어야겠다 없네... 이런... 우와 도둑이 되었대요 빨리 가서 먹을건지 먹어야겠다 먹고 먹고 그것도 먹읍시다 그 다음에 자고 밤이라고 하지 않았나? 혹시 모르니까 복관하고 뭐지... 뭐지... 지금 위에 시간이 뜨죠? 앞으로 7일이 남았대요 지금 죽을때까지 남은 시간 복수도 어떻게든 물리쳐야되는것 같은데 주변에 뒤등성하대요 주변에 뒤등성하대요 음... 감자 상크 개가 나오겠죠 개나 아인상 시험차가 나올거같은데 이리쯤 나올 때가 됐는데 나왔네요 싸우고 나왔네요 싸우고 우와 한방에? 우와 한방에 죽었어요 엄청 살기가 느껴진대요 근데 지금 데미지 멈춰나가지구 이거 보스 느껴질 수 있고 보스 이길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먹고 아 바이너스 됐어 아 앞으로 보스 나오죠 얘를 죽여보겠습니다 오우와 죽였어요 와우 보관함? 오우 안죽었네 음... 처음 만났다가 남자였대요 처음 만났을때가 삼은 붉은게 달라진 듯한 느낌 어깨가 부은것 같대요 아 이게 변하는거 아니야 점점? 이게 점점 죽을때가 돼서 변하는것 같은데 그쵸? 이게 점점 이게 오래왔으니까 점점 10일이 되가지고 죽을것 같애요 음 연구소 감자 5개 목재 5개 아... 이게 시간이 되고 있으니까 나가 여긴 일단은 탐색을 완료했죠 들어와가지고 체력을 좀 회복하고 아... 강화해야 되는데 아... 아... 이것도 강화해야 되는데 하... 오와 이거 다 넣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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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다해서 요리해보고 드립시다 요리를 하고 다 만들어버리죠. 요리 아니게 더 됐다 이거 기름을 열일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잡시다 또 너무 많이 쉬면은 위에 더 앞으로 5일 남았고 뜨죠. 저게 해가지고 죽을텐데 다 넣어놓읍시다. 나중에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게 엔더 상자 같은 거네요 이번엔 한번 여기로 가봅시다 볼 게 없죠 쌀 쌀 많이 넣었어요 이게 벌 때 하나 넣어졌나 살인벌 아니야 일단 아니야 아니야 조금만 더 한번 줄 수 있나 어차피 두 개만 더 두면 되죠 정말 저거 맞네 여기서 또 보수 나올 거 아니야 이정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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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이걸 좀 자는 시간을 좀 계획적으로 해야 돼요 안그러면 또 시간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죽게 되니깐 최대한 아이템 얻고 이거 많이 죽으면 하는 게임 같은데 아 이거 자꾸 아 진짜 아 나갔다 올 때마다 털어 가네요 도주기 여기서 많을 수도 있지 않나 여기서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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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거 천으로 장착하죠 장착 쌀 쌀 어떻게 돌려야 되나 아 쥬욱 네 그니고 이렇게 만들고 아 먹읍시다 바로 50분 음 먹을 그 죽을 한번 먹어봅시다 오 많이 차네 또 먹고 그냥 이정도만 먹고 이렇게 챙겨갑시다 챙겨가고 아 아 나무 나무를 좀 많이 넣어야 되는데 다시 아침인데 어때요 앞둘만 누르고 까마귀 커다란 까마귀 차 넣고 살인벌 알약 아 수상한 약 이렇게 쓰레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최대까지 가봅시다 쌀 감자 또 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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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 한편 해봅시다